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간만에 밤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 족대로 자고 있는 물고기를 잡아 볼텐데요. 과연 어떤 물고기들이 잡힐지 가보자고 하겠습니다. 아버님 뭐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 꼭지 친구들이 좋아하겠네요. 뭐라 봐요? 뭐라 봐. 저기 한참 위? 여기서부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려가요. 여기가 내려오기 전에 니가 먼저 내려온다야. 아 그래요? 어. 오 두 마리. 오케이 오케이. 오 여기 피라미 있네. 피라미. 들어갔어요? 지가 들어가요. 지가 들어가요? 예. 지가 알아서 들어간다야. 그래요. 여기 먼저 보여주세요. 새끼. 아 새끼. 아 피라미. 잘 들어간대요. 잘 들어가요?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요? 어디봐요. 오. 오이고 바글바글하게 들어간대. 또 있어요? 아 제가 올라가서 그러면 한 번 더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오 여기. 천천히. 또 들어간다. 들어가는 게 보여요? 어. 됐다 됐다 됐다. 한 번 들어주세요. 어디 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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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가는게 보이나요? 줄 가는게 안보이는데? 안보여요? 봐봐 형 봐봐 안들어갔다고? 야 이런 잘못됐네 물고기들이 잘못했어 가요? 오 저기있다 갔어 갔어 여러분들 밤에 이렇게 바닥을 봐야되요 모래 뭐가있나? 어 이거 뭐야 똥고기인데? 보이죠 여러분들 똥고기 배가살이 어 여기 아빠 배가살인가? 피라미인가? 자고있어 저기서? 엄청 자는데 얘네들 쟤들이 막 들어가네 뭐야 불을 비치니까 쟤들이 들어가요 자고있어 뭐야 여러분들 검은색이 다 다슬기에요 다슬기 야 다슬기 밭인데 아빠 여기 다슬기 왜이렇게 많아요? 여기 사람들이 안온다는거죠? 그런가봐요 그런가봐요 오우 다슬기가 엄청 많네 다 까매 다슬기 해장국 먹어야되는데 다슬기 해장국 먹어야되는데 다슬기 해장국 거기 좀 깊은데로 가보자 깊은데? 너무 깊은데? 가bie 조금 깊은데 뭔가 watched 오 여기 AL based 오 이제 두 마리나 Buddy 둘 마리나 아들이 몰아봐야겠다 조심해서 깨지 않게 3마리네 배가살이가 배가살이 3마리요? 그렇네 그렇지 뭐야 어디 어디 3마리네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갑니다 살살 살살 이렇게 돌살을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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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겠지 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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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른 수수미꾸라지도 있었고 대가사리에다가 수수미꾸리에다가 뭐 다슬기도 잡혔네 그러니까요 얘는 희한하다 사람들이 잘 안뛰는구나 와 많다 많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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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 여기 거기 뭐라 봐 아 엄청 많은데 여기 바닥에 뭔가 맞죠 여기 뚝지도 있어 아빠 여기 여기 뚝지 있어 여기 배가 사려져 있는데 앞에 물어봐 이게 모래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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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자 저 오 새끼들 엄청 잡혔네 뚝지는 안들어갔는데 뚝지는 살았다 아 뚝지는 어디갔지 새끼 피라미들 엄청 많은데요 뚝가가지는 뚝가가지는 몰아볼까요 들어가고 있어요 봐봐요 야 뭐야 이거 멸치떼요 멸치떼 가득이 더 잡으셨네요 아빠 나도 참나가야 야 아 이 새끼 피라미들이 엄청 많아 여기 가위 있잖아요 여기 근데 중요한건 벌레도 많아 나 벌레 지금 세 마리 먹었어요 여러분들 천천히 올라가봐 천천히 올라가봐 천천히 오 뭐야 뭔가 점프 뛰는데 오 여기 오 납자루 납자루가 엄청 많네 납자루가 엄청 많네 납자루가 있다는건 조개도 있다는거죠 저도요 뭐 잡혀요 아빠 아 피라미들만 잡혀 피라미들 밖에 없어요 어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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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거짓말 하하하하 거짓말이 싫어 하하하하 엄청 밑에 여기 엄청 큰거 있는데 어 깊은데 깊어 이렇게 멀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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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고있어요 더 가 더 가 들어와 들어 나 깊은데 어어 깜빡 깊어 야 이거 엄청 깊다 뭐 있어요 이거 뭐가 튀기란다 오 오 오 그럴뻑있어 뭐 깊이만큼 많이 잡히진 않았어 그러니까요 깊이 만큼은 많이 들진 않았네 벌레 먹었어요 아빠 벌레 먹었어 아 뭐 많아요? 그래요? 뭐야? 뭐야? 지혜 잡았다고요? 뭐 이렇게 많이 들었어 기가 막힌다 우와 맘맘먹으면 한바퀴쓰기 잡는다 어머머머하네 눈 맞을 뻔했어 맘맘먹으면 한바퀴쓰기 잡은다 자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온 겁니다 와 이제 넣어볼게요 야 밤낚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잡았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들어갑니다 와 많아요? 가슬기도 많아요? 여기 와 오 많이 잡긴 했구나 아주 많아 보이진 않아 그래요? 어항이 너무 커가지고 맞죠? 어 여기 보면은 배가사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납자루도 보이네요 납자루 되게 귀엽게 생겼죠 그리고 대부분이 피라미인 것 같아요 여기도 피라미 여기도 피라미 저기도 피라미 납자루가 되게 귀엽게 생겼다 그리고 요즘 잡은 것 중에 독특하게 생긴 녀석이 여기 있어요 여기 수컷 납자루인데 엄청 똥똥하죠? 색도 엄청 예뻐요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똥똥이 부끄러운가보다 쟤네는 쏘가리 무서운 줄 모르고 쏘가리한테 가있어 뭐야? 쏘가리한테 가있어요? 저 쏘가리한테 몰래가있어 쏘가리랑 뚝지? 쏘가리가 거먹었어 음 이거 우리 구독자분께서 잡아주신 쏘가리에요 나머지 3마리는 제가 살려줬고요 너 큰일난다 쏘가리 옆에 가면은 근데 뚝지가 좀 큰 것 같지 않아요? 아빠 컸다 야 맞죠? 뚝지가 좀 컸어요 여기 있는 지금 껍지 뭐 그 뭐야 뚝지 이런 애도 엄청 컸어요 다슬기도 컸어 응 그러니까요 다슬기도 크고 우렁이도 컸어요 여기 우렁이도 많이 컸가요? 그러니까요 우렁이 보여요? 우렁이 한번 보여주세요 우렁이도 컸어요 많이 커요 엄청 많이 컸어 우와 우렁이도 다슬기가 이렇게 크냐 그러니까요 다슬기가 그만 크네 우렁이가 생각보다 빠르네요 아빠 그러게 엄청 빨라 우렁이는 왕창 키워봐 그 우렁이 키우면 이끼는 다 먹을거에요 얘네들이 내가 꼬바를 우리 꼭지하우스에 좀 있나요? 애들이 꼭지하우스에 좀 들어갈까? 여기 다 모여있다 얘네들도 이런 구석진들 좋아해가지고 낯서니까 여기 들어갔구나 여기가 좀 수울 때가 많은거구나 아 꼭지 여기 있네 꼬랑지 보이죠 여러분들 꼬랑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 가서 여기 꺽지 아파트에 어 우리 꺽지 친구들이에요 안녕 꺽지야 이렇게 붙어있냐 꺽지들이 귀엽다 여기도 꺽지 친구들이에요 엄청 많다 엄청 여기 여기 세입자 피라미 세입자 피라미 세입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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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